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상식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권의 그 대상이 원고 측의 변호사를 향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원고소송인단의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정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해야 되는 것을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조작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건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선거 범죄로 의심받는 자에 대한 질문과 조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선 작성 과정과 대동수의한 방법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경욱 원고의 선거소송인단의 일원인 박주현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발송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현재 재검표와 관련돼서 선거관리위원회 최근 동향을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정보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건 발동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귀 기관이 예정한 조사는 서면 조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서면 조사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조사로 하기 어렵다면 법정 휴가 기일이 끝나는 시점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조사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실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고 측에 유정화 변호사와 박준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2과에서 요청한 것 자체가 오해를 사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권한 남용에. 어쩌면 조사 2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 대한 감찰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감찰 조사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박준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검표 과정에 드러난 수많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투표 관리관 도장, 그리고 변론 조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투표록, 개표록상의 오기재 경위, 연수구을 등 수많은 관외 사전투표, 272만 표 가운데 150만 표 이상에서의 가짜 배송 등 그 경위 및 귀 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촉구합니다. 저희 해선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외 사전투표에서만 150만 표가 의심스럽다는 박주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모든 것이 가짜인데 가짜는 누군가 가짜를 만들었을 것이고 바로 그 주역들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가운데 있을 것이란 겁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처럼 조사일가와 조사일가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런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데 누가 관여했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고사하고 원고 측에 두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겠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다수 사람들은 중앙선거 조작위원회로 봅니다. 조작위원회. 그런 오명을 덮어 쓸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온 것이죠. 아마도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번 사건에 시시비비와 전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방을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화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조작위원회 조사일가가 조작일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해야 된다. 박조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귀 기관에서 계속해서 넉장을 뿌리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열람 등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국가기관에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4월 15일에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소송 대리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열람 등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귀 기관에 소속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 측은 거듭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요구했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선거 무결성은 모든 선거는 검증까지를 포함합니다. 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새겨 드려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기관이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증거 제출을 미루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 공적기관의 그런 사명인 거죠. 이런 부분이 거의 무참하게 그냥 무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급한 과제는 자체 감찰이다. 박주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규기관에 서둘러야 될 것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소송 변호인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사죄와 진상규명, 재발방제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창지방법원에서 사회로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들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과 법원공무원과 소송대리인과 참가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규기관이 서둘러야 될 것은 규기관 주도화에 발생한 사회로 부정선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최근 인천연수원 민경욱 후보로부터 고소된 문재인,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김호진 등을 소환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주범과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선거사범은 바로 그들이란 것입니다. 원고적 변호인이 무슨 선거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선거범죄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고 이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지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범죄 행위가 선거에서 치러지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개고 덮어서 뭉개고 오리발 뭉개고 시간지체에서 뭉개고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런 것을 주장한다가 누가 제 자신에게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박주연 변호사의 그런 답변서를 잘 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말 다음에 큰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면 이미 제 눈에는 서산에 지는 해하고 같은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가지고 권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언론조작, 여론조작, 선거조작 얼마나 오랫동안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일 것입니다. 시야와 시계를 좁게 짧게 보지 말고 넓게 멀리 보게 되면 정말 이완용 같은 그런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어렵지만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에 사형당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형을 매냈지만 그 후손들은 지금도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게 되면 어느 사람이 거짓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